조신아버지 조신아버지 나의 하나님 사회와 같은 사랑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어서 사후 심판날 얼씨구나 천국을 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 십자가 크신 사랑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이팔 청춘의 소년만대여 여성은 하나님 말씀을 얼씨구나 답파를 봅시다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얼씨구나 정마방산이라 천국을 좋아도 천국은 못사네 못사는 천국을 얼씨구나 습미도 삽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